저는 파마 리서치라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대부분 이제 보톨리논 톡신이라고 하는 보톡스라고 많이 하죠. 그리고 보톡스와 필러 이쪽에 집중되었던 게 미용 성형 시장이 최근에 스킨 부스터로 확대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마 리서치에서 개발한 리주란이 이제 크게 어필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거 이제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소송, 오랜 기간 소송을 했었고요. 최근에 메디톡스가 균주 도용으로 인해서 또 이제 휴젤과도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매출이 1541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41%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522억으로 57%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과 의료기기, 화장품 이런 사업 중에서 의료기기 증가세가 매출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보톡스가 이제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방면에 이제 리주란과 리주란 HB플러스는 관절강 주사제인 콘주란과 함께 의료기기에 해당된다는 것이 굉장히 다른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매출이 이제 2년 새 165%나 급증을 했고 전체 매출에서 의료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이제 49.5%, 거의 50%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 리주란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 진피에 직접 주입을 해서 경쟁 제품과 차별화가 되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 올해 매출을 천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다 보니까 벚꽃이 너무 흐드러지게 피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마스크,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게 되면 이제 화장품이나 이런 피부 성형 시장, 이런 미용 시장이 크게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파마 리서치의 차트를 보면서 이제 좀 길게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10만 1,700원이 일봉상의 고점인데요. 이제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음량 패턴으로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게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주봉상으로도 이미 신고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월봉상으로 보면 상장 이후 최고가가 13만 원대인데 그 지금 웬만한 매물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세를 그대로 이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이제 월요일날 시초가로 하고요. 목표가는 12만 원, 이제 사상 최고가 돌파 전에 한 번 흔들림이 있다고 보고요. 12만 원 제시를 하고요. 손절가는 8만 9천 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길 바라고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에코 프로그램과 LNF 정말 급등량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침 우리 하창원 본문장께서 LNF에 대한 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변동수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지금 섹터 자체가 이제 같이 성장하는 부분을 좀 보자고 한다면 2차전지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섹터로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에 따른 관심도 좀 유지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LNF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영향이 기업입니다. 근데 테슬라가 워낙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 앞으로 이런 출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LNF에 대한 실적은 뭐 점진적으로 당연히 좋아진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긍정적인 증권사 리포트들이 정말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투자 심리에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실적 베이스로 움직이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가 당연히 산업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인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는 탄력도도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MCNA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매출 비중 확대라든지 앞으로 신규 구지 공장에 따른 이런 생산 능력 확대에 따른 이런 좀 고정비 감소라든지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고가 흐름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지금 위치입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 지금 단기 평선이 중장기 평선을 다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가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어차피 산업적인 성장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중간에 출렁거림은 일슬지언정 저는 이제 30만원 충분히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로는 22만원을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이 이탈이 됐을 때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 정리를 하시고요. 좀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때부터 20만원까지 분할로 또 2차 매수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NF에 대한 분석해 주셨고요. 앞서 파마 리서치에 대한 분석도 참고하시고 이 밖에도 LG 이노텍 그리고 방산주죠. 빅텍도 최근에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같이 눈여겨보시면서 시장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전문가 그동안 수고하셨고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